임플란트를 보시면 동사로 쓰여서 주의나 사상 등을 주입하다 불어넣다. 주입하다 불어넣다. 주입하다 불어넣다. 두 번째 뭐뭐를 끼워넣다. 끼워넣다. 그래서 살아있는 조직 등을 이식하다라는 뜻으로 잘 쓰입니다. 그리고 수정란 따위를 작상시키다. 다시 한 번요. 첫 번째는 주의나 사상 등을 주입하다 불어넣다. 두 번째 뭐뭐를 끼워넣다. 그래서 살아있는 조직 등을 이식하다. 작상시키다. 세 번째 명사로 쓰여서 신체 이식되는 조직편. 보통 그냥 임플란트라고 하죠. an electrode. 전극이란 뜻이고요. an electrode implanted into the brain. 뇌에 삽입된 전극. 그 다음에 silicone breast implant. 명사일 때는 implant. 앞에 강세가 있습니다. 임플란트. silicone breast implant. silicone 유방 임플란트.